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학일 씨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재판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양에 있는 사람 한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완벽한 관상은 없습니다.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희노략 속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풍파가 없으면 좋지만 그게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학일 씨의 관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관상을 봐달라고 했으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해도 이것을 듣고 유치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학일 씨는 64세입니다. 저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고위직에 계셨죠? 물론 법무부 차관은 한 6일 정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일 씨 사진하고 그 옆에 있는 게 곰입니다. 김학일 씨는 곰상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마, 눈, 눈의 생김새, 안광이라든지, 코, 입,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학일 씨가 옆에 있는 곰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곰을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이 김학일 씨, 무령이 곰상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령관상은 이렇게 김학일 씨가 어떤 동물, 곰상을 닮았는지, 호랑이상을 닮았는지, 코끼리상을 닮았는지, 용상을 닮았는지, 낙타를 닮았는지, 이렇게 동물하고 비유해서 그 운세, 운명을 감정하는 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그러면 무령관상 곰상은 어떤 특징이 있고 생김새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곰은 잡식성이죠. 그리고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대하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령사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령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상품에 속하게 되면 상류층에 살고, 중품에 속하면 중류층, 하품은 하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건 인간사와 마찬가지죠. 사람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있고, 중류, 하류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곰상은 장교나 군인, 장군. 장군 중에 이 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러면 이 곰이 몸이 장대하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납고 무섭죠. 그리고 부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이다. 최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곰상들이. 부자 중에 열은 아홉은 다 최상이 좋습니다. 몸을 따라가야 되죠. 얼굴을. 그래서 최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곰상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곰상은 등이 둥글고, 등이 둥글다는 뜻입니다. 살집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체격이 크면, 체격이 보통 큽니다. 그리고 피부가 검은 편이나, 곰상들은 피부가 약간 검은 칙칙합니다. 검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김학일 씨와 같은 이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길면서 둥글고, 이렇게 둥근 눈입니다. 이런 눈이 아니죠. 이렇게 좀 둥근 눈입니다. 동자는 검고 크지만, 이 동자가 검고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맑은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광은 맑아도 있죠. 그런데 곰상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는 좀 큼직합니다. 이 곰의 코가 크죠, 여기서 봤을 때도. 그래서 코는 크고, 입술은 두텁습니다. 이게 곰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은 두꺼운데, 입술이 그냥 보통이어도 곰상입니다. 그래서 곰상 중에 상품, 중품, 하품으로 제가 나눈다고 했죠. 상품은 곰상하고 거의 일치했을 때, 중품은 여기서 한두 가지 빠지거나, 미흡한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품은 이 부위가 많이 빠진다는 그런 뜻이죠. 상품을 타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 부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곰상은 단점이 있습니다. 곰상은 욕심이 많습니다. 곰이 굉장히 욕심이 많죠. 그리고 잔깨는 많으나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 되죠. 하지만 이 곰상의 단점이 지혜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학의 씨는 무령관상이 곰상입니다. 잘 타고난 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사제부료 관상, 관상부료 심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잘 타고났으면, 그 마음씀씨를 잘 쓰게 되면 한평생 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심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되, 과한 욕심, 분해 넘치는 욕심, 그리고 바르지 못한 욕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김학의 씨 관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